반갑습니다 또 살아서 한 번 더 만났어요 그 사이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포파리 명단에도 새 영감님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맞물려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이게 반대되는 것이고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살아 있으면서 죽고 죽었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생사가 분명하게 다른 것이죠 불법은 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로 그의 열반에 이르는 그 길로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중도는 생과 살을 따로 보지 않고 그것이 하나라는 것을 통찰하도록 합니다 그 길을 가리켜 보이고 그렇게 안목을 밝혀서 스스로 보도록 생의 길을 제시합니다 생과 사가 왜 하나일까요 여러분들은 살아 계세요 내가 살아 있다는 것 이것도 잘 스스로 돌아보면 내 느낌이고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살아 있다는 생각 목숨이 붙어있다는 생각 수자상 그리고 살아있다 언젠가는 죽어야 될 중생이라는 생각 이걸 벗어나야 된다고 가르치셨죠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 자체가 다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살파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고 목숨이 서 언젠가는 죽을 존재고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 피와 살을 가진 육체로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이 육체가 무너지면 나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고 이것을 다 깨뜨리고 자기 안에 본래신인 반야의 지혜로 그 자체가 비워서 없는 것임을 통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었던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다 아시죠? 왜 다 아시고도 또 아, 내가 살아있다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근데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또 죽어버리면 얼마나 허망할까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들에서 못 벗어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달음에 의해서 반야가 완전해지고 그 완전해진 반야로 우리 존재가 또 생과사가 더 통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직 확연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고 하나이고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것이고 나 자신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하나도 다름없이 이미 무화인 상태이고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불행이 있고 많은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또 그런 중생들을 그런 괴로움에서 온갖 그런 문제인 조건과 상황에서 건져야죠 건지는 것 역시 내가 그렇게 하듯이 반야의 길로 이끌어서 그런 눈을 뜨게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길 가는 것이 그냥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사라지고 허파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니까 숨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가는 것이고 매일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육신이 그럭저럭 이렇게 온갖 신진대사를 해나가니까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뭐 생존일지는 모르지만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인생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고 그 방향 설정을 잘 하는 거예요 길을 찾는 것이 어떤 길로 가야 그 목적에 이룰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혼란이나 사람들의 불행은 사실은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또 그 길을 제 걸음으로 정진해 나가지 않아서 입니다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혹은 길도 찾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살고 있는 거죠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잘 살아야 하고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해서 그 방향으로 한순간도 헛되지 않게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공영하면서 습관적으로 잘 먹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저도 잘 먹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아 이거 뭔가 부족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한다면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른 사람 싫어서 그 사람 떠나보낼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보내잖아요 우리 습관적인 한국말 한국 인사 속에 사실은 인생 굉장히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먹어야 살긴 하지만 그냥 그렇다고 생존하고 목숨 붙어 있고 그래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잘 살아가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바른 길로 두벅두벅 한 그릇 한 그릇 나아가야 사는 것이 보람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목적지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정말 찾고자 하는 나의 완성 우리 모두의 행복 우리 모두의 구원 모두가 다 자유로우면서도 서로 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나 세상 법계가 가능해지는 것이니까요 오랫동안 대선 전후로부터 침체된 기분으로 지내다가 엊그저께 정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희망을 보고 내가 우리 속에 한 사람이라는 법계의 한 중생 혹은 고조선의 한 후회라는 것을 감동적으로 느끼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 임윤찬 군이 피아노인 줄 아는 걸 보면서 많은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감흥을 혹은 감동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최치원이 삼국사기에 국유 현묘지도 명활 풍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름하여 풍류라고 한다 최치원은 중국 당나라에 유학했었고 벼수를 했었고 그래서 당나라에 퍼져있는 유학이나 불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뭔가 도우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그것도 아주 현묘한 깊고 그가 이 우주와 우리 존재 모두를 감싸는 그런 무엇인가 진리 체계가 있다 근데 그 이름이 풍류라고 했어요 바람풍 흐를류죠 바람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사는 거 우리가 가끔 이제 해오르바람이나 태풍이나 모진 거센 바람을 마시면 온통 다 휩쓸어가 버리고 쪼져 발기고 온통 난장판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태국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와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또 뭔가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 느낌을 날려버리고 신선하고 새로 솟아오르는 활기를 느끼게 합니다 이게 자연의 한 모습인데 왜 이것을 우리 도라고 말했을까요 그것과 일치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도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 풍류처럼 살아가는 것 낙엽도 바람 부는 바람 부는 대로 여기저기 흩날리고 이파리들도 바람 불면 흔들리고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나무도 흔들리고 모든 게 다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딱 부는 만큼만 바람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그렇게 흔들리죠 바람에 맡겨 거기에는 억지가 없고 또 과도한 노력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바람에 온전히 맡기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중생들한테는 다 나름대로 자기 습관이나 업이 있어서 우리가 뭘 배우려고 해도 그 속에 길이 있고 사실은 그 길에 자기를 맡기는 자기 안에 있는 고집이나 습관을 버리고 그 흐름에 맡기는 이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음악이야말로 그런 아주 좋은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뭐 어떤 곡 이런 거 이미 어딘가에 있었을 수 있잖아요 작곡가들이 그걸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떠오르는 그 멜로디 이거를 낙보에 적어내요 그럼 한 곡이 되잖아요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똑같이 그 작곡가의 마음에 떠올랐던 그 멜로디를 구현해내야 돼요 이게 바람 따라가는 거하고 비슷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노래를 부를 때는 서로 소리가 맞도록 음정도 맞고 박자도 맞고 그리고 좋은 노래가 되도록 잘 조화를 이루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고집을 버리고 자기 식을 버리고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자연의 그 숨어있는 아름다운 미묘한 그 무엇인가에 가사토록 계속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피우는 과정이에요 그게 풍류라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음주 가물을 좋아하는 이 고조선인들이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풍류를 배운 거예요 진정한 풍류는 이렇게 나태하게 그냥 쾌락주의자들처럼 아무렇게나 즐기고 게으름 피우고 놀고 방탕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그 흐름에 이 존재계 속에 원래 있는 그 리듬에 자기를 맡기는 그런 연습이라요 그렇게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거고 공동체 안에 미묘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만 새면 뭐 같이 일하고 일하다가 시간만 나면 같이 놀고 춤추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런 풍류를 수행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게 워낙 익어서 우리 삶과 우리 생존과 먹고 숨쉬고 활동하고 자고 하는 것과 일치가 되어 있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고조선 사람들은 유명찬 군은 그 초등학교 때 뭐 일곱 살 때인가 엄마가 너 수영하고 태권도하고 피아노하고 중에 뭐 할래 그래서 피아노가 좋을 것 같아 피아노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상가에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걸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유명해지고 또 돈을 벌고 그걸 내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그리고 부모님이 너 피아노 잘 쳐가지고 대회에 나가라 우승해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라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멀두해서 해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면서 극히 만족스럽고 이 속에 정말 대단한 세계가 열리고 이제 내 인생을 여기 다 털어놓도 좋겠다는 그런 확신이 온 거예요 나중에 그 상 받고 나서 그러잖아요 어디 산소에 가서 피아노나 치면서 살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그리고 그 미국 대회에 이제 뽑혀서 가게 돼서 뭐 특별하게 무슨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혹은 무슨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3개월 정도 몰입해가지고 피아노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 사람은 타고난 풍류 계기예요 그냥 거기 몰입할 줄 아는 그 자체를 좋아할 줄 아는 그것과 우리 삶이 우리 존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냥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나이는 1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그 풍류의 도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의 통단한 거장 혹은 선지식 같이 보여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잘라서 그런 게 그런 거 이상으로 너무 맑고 분명하고 그리고 피아노 칠 때도 보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놀잖아요 그냥 춤추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일까 이게 어떻게 보일까 이 대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내가 상을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다 그러해야 해요 우리 고조선의 후예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이 그러기 시작할 때 사실은 우리 하나하나가 다 임윤찬처럼 되고 손흥민처럼 되고 김연아처럼 되고 그렇게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나를 과시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서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런 경제도 이룰 수 있구나 이런 영감을 준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고무시키고 힘나게 하고 살맛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또 큰 가르침을 주는 일이 없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 보이는 거 그렇게 놀아 보이는 거 그렇게 한 판 신나게 춤추는 거 피아노를 그냥 누가 그러지 백건우고 이런 피아노 망치로 때려 부수고 막 하는 분이 누구죠 백남 중에 그분이 막 그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이상으로 너무 쉽게 그냥 아무리 쉽게 다 부숴버리듯이 막 그렇게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잘못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이건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거 잘 쳐야지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일체가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번 유민 장군의 연주를 보면서 크게 한번 다시 각상하려고요 그렇게 조선인들은 뛰어나는 데가 있는데 사람들끼리 조화를 잘 못 이루고 요즘에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국난 같은 엄청난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다 뿔뿔이 제각각 뭐 그렇게 살아요 갈피다면 싸우고 우리 사회를 나라를 막 어지럽히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에서 깨나 보니까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고 막 좋아하다가 지금 보니까 또 이게 나라냐 또 그러고 있고 나라가 네 거냐 그러고 있고 왜 갑자기 이렇게 돼요 사람은 뛰어난데 아직 이 수많은 외세와 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바빠가지고 우리가 풍류 속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와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옛날 고조선에 행해지던 홍익인간 제세이와의 이 정치 여기서 멀어져가지고 그냥 권력투쟁 속에 휘말려가지고 뭐 투표를 하든 아니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든 온통 도가 아닌 쪽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의 여러 다른 분야보다 이 정치가 제일 후진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지려고 하다가 엄청 많이 미끄러졌어요 다시 한참 자고 나 보니까 후진국이 되어버렸어요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뭐 이런 말을 영어로는 developed country, developing country, under developed country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개발된 나라,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은 되게 경제적인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데 경제가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경제는 사실은 한 부분이고 어떤 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을 전체로 살기에는 사람이 너무 천박하고 그냥 많이 처먹고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는 정말 못나고 동물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뭐 경제도, 경제학도 서양의 경제학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호모이코노미쿠스 다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돈을 적게 드리고 더 좋은 걸 차지하려고 하고 막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의 경제학 여기에 다 속고 있어요 우리 고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 같은 땅이고 한 나라 것이고 한 백성이고 한 식구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이 속에서 더 높은 것을 훨씬 중요한 것을 추구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놀고 안에서 흥이 돋으면 있는 대로 그냥 자기 재주를 다 쏟아내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무슨 경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정말 개발해야 될 것은 이런 공동체 정신 삶을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이 차지하고 더 지배적인 위치에 올라서려고 다투는 그런 싸움의 과정이 아니고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가면서 도닥는 그런 길로 이해하고 거기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깨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발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을 때 비로소 그 나라가 산진국 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극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민찬이나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동안 몇십 년 잘못 살아온 어른들부터 각상해가지고 내가 앞으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풍률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 삶과 내 인생의 즐거움이나 낙이 일치하는 애써 노력하는 것과 놀이가 일치하는 좋은 세상 만드는 것과 내 한 사람의 일상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자극하고 깨어나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말 이 현대 인류 문명에도 미래가 있고 바른 지속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다 통해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분명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법문한 자리에서 왜 자꾸 풍류나 뭐 동학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바로 통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훨씬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해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드러내고 제시하셨고 그런 길을 가보이셨고 또 만중생이 다 가르치셨는데 우리 동의족의 문명에서는 어떤 것이 이렇게 딱 정리되거나 문자화되거나 그러지 않고 두둥실하게 이렇게 있고 우리 일상 속에 그냥 베어 있고 우리 피 속에 있고 그러다가 자칫하면 그냥 없어져버리고 우리가 쉽게 내팽개쳐버리고 그럴 수 있는 무엇이었어요 약간 그런 단점이랄까 허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잘 들여다보고 또 잘 발견하고 보면 그게 불교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불교는 어떤 가르침의 체계 사상체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얘기하고 외국 사람들한테나 비불교도인 사람들한테 불교를 우리 미래의 대안으로 그렇게 믿고 함께 가보자면 그냥 무작정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시절 유년이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뭘 잘하고 잘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라든지 혹은 인종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 좋아해 이상한 파급력을 가져요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옛날 우리 상견지명이 있던 많은 철인들이 혹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런 시기가 오고 있나봐요 우리가 불자로서 불법의 분명하고 누구나 다 함께 열반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당당하게 잘 밟아 나가면서도 우리가 불교를 막 내세워서 이걸 믿어라 이걸 같이 해보자 이걸 따라라 이렇게 할 때는 그럴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한 한국인으로 이렇게 잘 살아도 충분히 그걸 보여줄 수 있고 나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살까 보면서 그 근원이 불교에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도 이 불문에 들어와서 더 분명하게 이 열반에 함께 가는 길로 따라 나설지 모르죠 한두 달 전에 우리 법하림에 다녀갔던 미국인 감월 체스넛 거사가 미국에서 중고등학생 시절에 아주 존경스러운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동양사람이고 자기 또래 다른 친구들과 어떤 점은 비슷한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훨씬 사람이 깊고 그 또래 친구들보다는 영적으로 무르익어있는 혹은 앞서 나간 사람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다를까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그 친구가 베트남 사람이고 종교와 불교라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게 된 것도 베트남에 갈까 하다가 한국에 와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거기서 돈도 벌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한국에도 있는 불교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했대요 한국에 전해오는 한국에 전해오는 선 한국에 전해오는 선 이런 것에 깊이 동참하게 됐고 내년 내후년이면 한국에 와서 살겠다고 지금 그런 작정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튀어나온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한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잘 자각하고 정말 좋은 한국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는 거 이거 나쁘지 않은 일 같아요 이게 민족주의적이나 구수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정신 단군의 건국이념이 그렇고 풍류가 그렇고 하니까 그걸 잘 찾아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것 자체가 세계 역사를 흐름을 바꿔놓는 좋은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얘기가 막 장황하게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사실은 오늘부터는 이 법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오랜 시간을 쭉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토막토막 끊어서 하자고 했는데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로 또 얘기하자고요